러시아의 이름은? 정성재 이종한 이름은? 정성재 이종한 이름 이종한 이종한 19살 제가 지금 보여줄게요 에그로크릿 구찌 에그로크릿 진짜 좋아해요 러시아의 이름이 좋아해요 블랙스타 블랙스타가 티마티 러시아 엄청 유명해 이뻐? 이뻐? 러시아 갈까요? 갈까요? 머리 이쁘지? 아름다워 시작 시작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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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멋있다 아름다워 표정 블랙스타 아름다움 아емон Bl occupied 장식 그 τ 안 paralel 모 économique 글 인원 연inaire aquesta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너네들 이렇게 동그래면 여자들 봐 러시아야 아 겁나 부럽다 너무 부럽다 처음 봐 페르베라 스티즐 돈 진짜 많아 오친바가 들키야 여자들도 예쁘지 않냐? 어디 여기를 못 만나는데? 월드컵이다 월드컵이다 월드컵 또 래스 재생인 거 같아? 네 왜 집단지시다가 말해 누나가 보여준 말 남편이야 아 진짜요? 너? 장난 아니지? 스티커가 재밌는데 진지하게 래프 되게 멋있다 시리오카카그라렛 진짜 잔잰잇 보스야? 보스야! 보스야! 아우야 이 보스트로 넘기자 니가 시마텔이 더 아닌가 말해 니가 시마텔이 더 아닌가 말했니 여자랑 이제 가는거야 아크리멘 아이았 프로토스키 멋있다 이거 멋있다 그치 크로시마 여기가 러시아도 쇼미더머니가 있어 러시아도 쇼미더머니가 있어 보여줄게 러시아도 쇼미더머니가 있어 나 또 뉴욕을 하나 싶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옥시미론과 쇼니본 엄청 무서워 더 무서워 진짜 진짜 한국이랑 좀 비싼거 같아? 너무 무서워 진짜 진짜 빠르다 그치 20시나 20시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빠한테 혼나는거 같지않아? 아빠가 누구였어? 아냐 이거 시끄린거 같아 근데 이거는 재밌는거 같아 되게 되게 뭔가 쎄지? 쎄거 같아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오케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